거대신사와 지역케이블방송의 인수합병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방송은 통신자본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신사에 지역방송발전분담금을 부과하는 해외사례를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자본과 지역케이블방송의 합병을 승인한 가운데 지역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지만 인수합병으로 SK와 LG 등 3대 통신사 계열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80%로 치솟으면 지역만의 콘텐츠를 만들던 지역방송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역방송은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방송법 규제조차 받지 않는 통신자본과의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방송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통신사들로부터 지역방송 활성화 분담금을 거두자는 방안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4년 전에도 CJ헬로 인수에 나섰던 SK가 향후 5년 동안 5조 원의 콘텐츠 산업 지원금을 내겠다고 발표한 만큼 통신사들 내부적으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0년 전부터 비슷한 형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털과 종합채널의 등장에다 1인 방송까지 활성화되면서 지역방송발전기금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왔습니다. 공공재인 지역방송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의견은 최근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공재로 쓰이는 지역방송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공적재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